첫째, 당신의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인간은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를 받는 존재이다. 앞에서는 다들 박수 쳐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으면 질투하는 게 본능이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 항상 경계하라. 자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지인이 부자가 될 경우 친밀감이 있을수록 시기의 강도는 더 강해진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한다. 당신에게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한다. 결국 그 관계는 끝을 맞이한다. 둘째, 다른 사람이 단점을 말하지 마라. 누군가의 안 좋은 것을 쉽게 내뱉는 것은 나의 이미지를 점점 부정적으로 만든다. 뒷당화를 같이 해서 한편인 듯 느껴져도 결정적인 순간엔 결국 서로 의심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될 것이다. 자신이 입에서 나간 말은 본인에게 돌아온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는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고 잊고 있던 사실을 우연히 떠올린 것처럼 은근슬쩍 자연스럽게 말하라.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충고라고 하면서 하는 것은 실상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고 이야기하는 꼴이다. 사람들은 모두 개인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다. 공감해지고 들어주는 걸로 충분하다. 부정적인 말과 뒷담화 불필요한 조언은 하지 마라. 셋째,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나의 공을 떨어뜨리고 허영심으로 사람을 볼품없게 만든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 만들어 놓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지 않던가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원래 떠날 사람들을 포함해 좋은 사람도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다. 상대가 나에게 흡식의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이다. 설령 선행이라도 내 입으로 말하면 오만해 보이기 쉽다. 진실된 마음이 가려지고 나를 보여주기 위한 과시형으로 비춰진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선행을 기억하는 소수의 몇 명이 언젠가 당신에게 중요한 보험을 줄 때가 올 것이다. 넷째,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인간관계는 계속해서 바뀐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 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사람이다.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 없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다 아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골치 아플 것이다. 특히 안 좋은 습관이나 가정사는 더욱 타인이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하라. 삶의 특정 부분은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그것이 더 품이 있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여질 것이다. 다섯째, 당신이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조언은 생각보다 제각각이고 상대적인 확률이 높다. 어차피 그 목표를 만들고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어느 정도 이룰 때까지 내 목표를 감출하는 것이 모순적으로 들리겠지만 목표를 말하는 것만으로 느끼는 성취감이 목표에 대한 집념과 노력을 꺾어버린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들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가 더 많다.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이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못지않은 일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쉬지 않고 이야기하고 모든 것에 꼬리표를 붙이며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당신도 본인 이야기를 실컷 한 날은 하루가 끝나가는 저녁의 마음이 찝찝한 적이 있을 것이다. 또 다음날 분위기에 취해 나도 모르게 나에 관해 많은 말을 하게 된다. 또 후회하고 일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가.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더 가까워지기보다는 사람들과 오히려 멀어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 특히 말할수록 치명적인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더욱 비밀로 하여야 할 것들이 있다. 친구의 감정이 맹렬할 때는 섣부른 판단으로 관계를 망치지 말라. 강렬한 감정이 불타고 있을 때는 다가갔다가 큰일을 당할 수 있다. 좋은 의도로 뭔가를 해주려 다가갔으나 괜히 오해를 사고 오히려 하지 않는 이만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친구의 감정이 풀어지고 이성을 회복한 다음에 돕는 것이 현명하다. 상대가 강렬한 감정을 겪고 있는 그 순간 그 현장은 피하라. 인간관계에서는 섬세하고 현명해야 한다. 남의 감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다. 상대가 느끼는 감정은 항상 나의 생각과 판단보다 옳다고 생각하고 상황을 바꾸려 하거나 관련한 조언을 직접적으로 건네기보다는 그 감정에 충분히 귀 기울여 줘라. 상대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극한 감정은 피해라. 충고는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만 하라. 인간은 문화적 존재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아주 잘 받는다. 교통신호가 잘 지켜지는 곳에 가면 자연스럽게 교통신호를 잘 지키게 되며 험하게 운전을 하는 곳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운전을 험하게 하게 된다. 사악한 이웃을 멀리하고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선한 사람과 만나려면 스스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다. 꽃에는 나비나 벌이 모이고 쓰레기에는 파리가 들끓는 게 당연하다. 공간 피로에 휩쓸리지 말라.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적어진다는 말을 많이 한다. 오랜 세월을 만나온 친구들이라 해도 사회 경제적 위치가 달라지고 관심사가 달라져 공통 대화 거리가 적어진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려고 해도 나이가 나인 만큼 사람 대하는 게 조심스럽다. 딱히 알고 집단적으로 뭉치는 지인은 많긴 하지만 진짜 친구가 없으니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다. 친구가 분노를 쏟아낼 때 그를 달래려 하지 말라. 죽음이 그의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를 위로하려 들지 말라. 그가 맹세할 때 굳이 물으려 하지 말라. 그가 수모를 당할 때 그를 보려고 애쓰지 말라. 인간관계 때로는 손절이 최선이다. 악한 이웃을 멀리하라. 사악한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 징벌에 있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의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